이번 시간에는 풀리퀘스트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짠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병합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능을 실행해 봅시다. 우리가 브랜치를 만들어서 푸쉬를 하게 되면 브랜치를 만든 사람의 화면에는 풀리퀘스트 버튼이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버튼을 클릭합시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에 보면 master로 number2알파벳이라는 브랜치를 병합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일종의 양식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병합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고 코드를 봤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 리뷰어스 라는 것이 있고 어사이너스가 있는데요. 어사이니스는 이 작업에 참여할 실제로 일을 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이거 기톱의 이슈랑 똑같은 거예요. 리뷰어스는 이건 어떤 느낌인데요. 이 코드에 대한 품평을 할 수 있는 이 코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고은씨를 이렇게 등록을 할게요. 그리고 기타 등등 나머지 것들은 이슈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이걸 보시면 드라프트 풀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드라프트는 뭐 임시 뭐 이런 뜻이죠. 즉 여러분이 아직 작업은 끝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코드 리뷰를 요청하는 것이 드라프트 풀 리퀘스트고 저걸 쓰게 되면 병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병합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면 풀 리퀘스트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리뷰어를 등록한 사람이나 어사이니스로 등록한 사람들 또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이 쫙 발송되면서 그분들에게 풀 리퀘스트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통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화면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는 풀 리퀘스트 1은 지금 이 저장소에 풀 리퀘스트가 하나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컨버세이션이라는 것이 있고 커미츠가 있고 체크스가 있고 파일 체인지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컨버세이션은 이 풀 리퀘스트와 관련해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의 시간의 순서로 보여주는 것이 컨버세이션이에요. 자 그리고 커밋은 이 브랜치에서 일어난 커밋이 세 개라는 뜻입니다.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1, 2, 3 라고 하는 우리가 생성했던 커밋들이 여기에 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파일 체인지스는 우리가 이 작업을 통해서 이 브랜치에서 변경된 내용의 파일들만 보여주는 최종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커미츠는 히스토리, 파일 체인지스는 최종적인 워킹 디렉토리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커미츠, 파일 체인지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 코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머지 풀 리퀘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병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볼게요. 머지 풀 리퀘스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커밋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컨펌 머지라고 하는 저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넘버 투 알파벳이라는 브랜치와 마스터 브랜치가 병합돼서 즉 마스터 브랜치로 넘버 투 알파벳 브랜치를 병합하게 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머지 작업이 시작이 되고요. 머지에 성공했다. 병합에 성공했다면 successfully merged and closed라고 나옵니다. 즉 풀 리퀘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풀 리퀘스트가 닫혔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머지드라고 뜨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 리퀘스트가 끝났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풀 리퀘스트가 끝나면 우리의 저장소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봅시다. git pull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원격 저장소와 우리의 지역 저장소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즉 제가 1, 2, 3라고 하는 작업을 지역 저장소에서 작업을 했죠. 그리고 원격 저장소에 가서 기터부에 가서 풀 리퀘스트로 머지를 했더니 마스터, 기존의 마스터가 이닛이었거든요. 마스터와 이 넘버투 알파벳이라는 저 두 개의 브랜치가 병합되어서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병합된 브랜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넘버투 알파벳에서 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체크아웃 마스터로 해서 마스터 브랜치로 가서 풀을 하게 되면은 마스터 브랜치 원격 저장소와 저의 지역 저장소가 병합이 되면서 저의 지역 저장소도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마스터 브랜치로 EX 브랜치가 병합된 것이죠. 그러면 다른 멤버들에게도 이 상태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풀 리퀘스트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즉 여러분이 브랜치를 만들고 거기서 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병합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병합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마스터 브랜치와 같은 다른 브랜치로 병합해 주는 과정이 바로 풀 리퀘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